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상임 고문 자격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윤석열 후보 측에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국정운영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 또 하나는 처가 비례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이렇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요구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서 홍 의원이 본격적으로 상임 선대 고문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 젊은이들과 소통해온 플랫폼에서 자 반대하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자 반대하는 지지자에 대해서 자 어떻게 답을 했을까 자 청년의 꿈 플랫폼에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은 자 그래도 양아치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양아치보다 낫기 때문이다. 자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양아치는 이 후보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만나 조건부 선대부 합류 의사를 밝혔고 이게 지금 본인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무슨 일종의 합의 같은 사항입니다. 자 그러자 홍준표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차례 그런 비판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인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고 그 자신의 취재기라고 하더니 비리가 터지니까 몰랐다 한다. 양아치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재명 후보와 형수에게 한 욕 어느 예보 여배우와의 무상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끈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비공개로 만찬을 했는데 어제 두 사람은 2시간 반 동안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이걸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 5군데 가운데 서울 종로와 대구 중남 지역은 전략공천으로 해줄 것. 그러니까 서울 종로구와 대구 중구 남구 지역은 전략공천으로 해주고 나머지 지역은 경선을 붙여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제안을 모두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들어오는데 조건이 많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이렇게 지르게 해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두 가지 조건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에 거래들을 많이 썼던 홍준표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홍준표 후보 의원의 합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홍준표 의원이 온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앞으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이런저런 말들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아주 날씬 비판을 해왔던 홍준표 의원이지만 주로 윤석열 후보의 내부 문제 선대위 문제이라든지 또 처감 문제 여기에 집중적으로 비판 견제를 해왔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거기 들어가서 선대위에 상임고문을 한다고 하니까 직접 여기에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와 대립가격을 많이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젊은이들 여기 들어있는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가지 마라 일을 하는데 이 젊은이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인지 아니면 지금 홍준표 의원과 또는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인지 사실상 그 정체 실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글들이 대부분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누굴까 확인을 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홍준표 의원이 이들을 설득해서 함께 윤석열 후보 지지 쪽으로 돌아선다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 부인 김건희 씨가 MBC 녹취록을 통해서 방송을 대고 난 이후에 김건희 씨가 오히려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도 의외인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도 김건희 씨의 리스크가 크다고 봤는데 김건희 씨 방송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가 더 분명한 목소리로 그리고 단호한 의조로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더라. 김종인과 조국 사태 등등을 보면 정말 김건희 씨야말로 오히려 투사같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젊은이들이 또는 SNS에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팬클럽의 36배, 50배 이런 식으로 팬클럽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명이었던 회원 수가 1만 2천 명, 1만 5천 명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홍준표 의원도 지금 윤석열 후보를 돕지 않을 명분이 없다 하는 겁니다. 돕지 않을 명분이 없다. 그리고 홍준표를 지지했던 젊은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김건희 씨를 보고 돌아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지금 적극적으로 본인이 윤석열 후보를 돕지 않다가는 다음 정치가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절체절명의 진보세력, 자파세력과 정권교체를 앞두고 싸우는 상황에서 자기 당의 후보를 돕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상대 후보를 도와주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 그거 앞으로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든 지든 홍준표 의원에게는 정치적으로 설 공간이 없다 하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홍준표 의원이 돌아서면, 들어오게 되면 젊은이들도 상당 부분 홍준표 의원이 설득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양아치보다는 낫다. 양아치보다는 낫다. 이게 오늘 홍준표 의원이 지금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각을 씌올 부분이고 또 그만큼 기대가 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